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악화된 데 이어 결국 고용과 소비, 경제에까지 찬물을 깨웁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5.2%로 전달의 5.4%에서 0.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시되는 8월 한 달 동안의 일자리 증가는 23만 5천 개에 그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3만 5천 개 증가는 수정된 7월의 일자리 증가 105만 3천 개에 비해 근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후퇴까지는 아니지만 급속 냉각됐음을 입증한 겁니다. 72만 개 증가를 예상했던 경제 분석가들도 실제로 23만 5천 개에 그치자 충격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과 중증 입원, 사망이 모두 급증하자 경제활동에도 직격탄을 가해 고용과 소비, 나아가 미국 경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7월 일자리 증가는 당초 94만 3천 개에서 105만 3천 개로, 6월은 93만 8천 개에서 96만 2천 개로 상향 조정돼 두 달 앞에 13만 4천 개가 더 늘어났던 것으로 추가됐습니다. 8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3만 7천 명, 광업은 6천 명을 늘린 반면 뜨거웠던 건축업에선 3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한 달에 35만 개 이상씩 늘려오던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제자리 걸음해 델타 변이 우려를 체감케 했습니다. 소매 업종에선 2만 8천 5백 명, 잘나가던 헬스케어에선 5천 명이나 줄였습니다. 이에 비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7만 4천 명을 늘렸고, 수송 저장 업종에선 5만 3천 명, 교육에선 4만 명을 늘려 일자리 증가를 유지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3천 명, 로컬 정부 1만 4천 명 늘린 반면, 주정부에서 2만 5천 명을 줄여 이를 합하면 8천 명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의 고용지표처럼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아 급속냉각되는 미국 경제지표가 쏙쏙 나올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돈풀기에서 돈줄 제기로 해 올 연말 일대 전환도 다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